가자 진짜 캐리함 진짜 캐리함 진짜 캐리함 나 탈런할거야 진짜 캐리함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캐리 못하면은 진짜로 똥꼬쇼 보여드릴 뭘 탈런이 싫어 탈런 좋아 일단 표창 한번 피해주고 아 완벽해 뭐든지 스킬은 맞고 안맞고가 중요한거에요 페이커도 말해야되죠 스킬을 안맞고 스킬을 맞추면은 실수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참 쉽죠? X끼록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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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 잠깐만요 잘가 땄어 저거 땄어 땄어 못 땄네 아우 C 바 엠병 진짜 개같은 소리만 하네 안 돼 엇 앗 앗 앗 앗 다가 나이스 나 이제 다 키래 아주 좋았습니다 샤라랑 샤랑 샤랑 아주 좋아요 아뇨 쪼까스 바꾸 염을 더 약지고 기분이 좋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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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 아 나 뭐야 이거 아 좋았어 마술 마술 짜란 지랄하고 자빠졌네 왓 더 팍 찌찌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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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 칭찬 끝 어 음란 단어 신고 하하 오우 잘하는데 찌찌찌찌 찌찌찌 찌찌찌 어 아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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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아악 쿵 쿵 찍었으면 됐는데 아아 하아 아아 아깝다 아아 진짜 아깝다 아 오늘 진짜 근데 조금 상태가 안좋긴하다 게임을 너무 안했어요 아 아 맨 어 아 이쪽으로 빨리 가 뒷 에아락 아쌌 더블 버프 개이득 이러면 이득 빈까지 미진이가 한거준 플레이중에 가장 잘했다 아주 좋아 원래 상태 안좋으면 상태 저기 좋그든요 좋을테네 지금 안좋은건 인정하지마 저거저거 저거 앨리스이야 뭐 이 새꺄? 뭐? 나이스 나이스 밀어 피해! 으악! 안돼!!!! 야 좋아! 따 따 따 따 더블킥! 나이스! 딸 수 있지? 못하니? 빵! 나쁘지 않아요? 나쁘지 않아요? 자 이제부터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는게 중요해 기동력에 전화 가줍시다 아 미안해! 아 좋았어 좋았어 안 돼! 나이스 잡았다 다 계산한거죠? 다 계산한거죠? 딱 찍어주고 나이스 아 개쎄 비질래? 말 뻔 세봐라 죽는다 와하 와아아아 아주 좋아 그래 이걸 노렸어 영상 만드는 데는 매번 다르지만 제가 항상 말했지만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항상 달라요 10시간 정도 걸려요 다만 뭐 몇번에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막 알지도 못하면서 1시간 정도 밖에 안걸린다고 막 그렇게 거드름키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열불이 오릅니다 1시간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짧게 걸리고 대충 만들어도 3시간 이상 걸려요 4시간antage 잘가세요 엌호허허허하하핳 아니C 나도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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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흐헤헤헤헤헤헤헤헤 맛있죠.... 흐헤헤헤헤헤헤 따! 나이스 아이 못할꺼야 이모 와아아아 나아 진짜 티버 개싫어 아니 진짜 티버 아 나 진짜 먹으라고 이거 먹어야죠 빨리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아 놀라 제어 와드를 까냐고 하는데 지금 템 다 샀잖아요 여러분들 아 템 다 샀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스팔 물어서 잡고 빠지고 아 잘했다 그지같다 진짜 이거 이거 누구라도 먹으러 가면 안되겠니 얘들 다 쫄았어 다운타 하지마 한타 하지마 다하라고 화이트 하라고 잡았다 이빨 먹고 집가 운전병 499 오오 가자 가자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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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있을 것 같아 땄고 3대 2대 3대 땄어 완벽해 4대 포기하자마자 잘되는거 싫어하니라 이러고 지면 또 짜증난다고 안되 마음 놓치마요 그냥 개충해 대충 야이씨 아이씨 아 아 아 진짜 아 하하하하 골 믿어 나는 탑감 골 믿어 가죠 기온 아 아 아 랩 다 가죠 한 번 피해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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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렸어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좋았어 닦고 나이스 이러면 끝낼 수 있지 진짜 많았다 지금 끝내 밀어 그냥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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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다 개이들 진짜 뭘 딱히 한거 없죠 미친놈들이야 진짜 아무도 안좋아 19킬했으면 다했지 뭘 한거 없어 딜량보자 아 나 진짜 47000 양호하다 안해 이제 끝 안해